아, 이게 좋다는 거야. 아, 이게 안 좋다는 거야. 저는 일단 중립기업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오늘은 아이폰에 스티커 하나만 붙이면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NFC 스티커가 있다고 해서 구입해서 배송이 왔습니다. 설명에서는 국내 최초 NFC 앱 기반 아이폰용 교통카드 스티커라고 하는데 또 이게 아이폰용이라고 적혀있지만 또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 마크도 찍혀있더라고요. 이름은 B.B.I.K. 삑! 이것도 삑에서 기획이 아니라 키융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것을 공동구매인가? 사전예약으로 제가 미리 구입을 했고 사실 도착한 지 조금은 되었지만 이제 한번 뜯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입가는 배송비 포함해서 14,500원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14,500원이라는 게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갤럭시에서도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고 아이폰도 애플페이를 지원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기본 기능이지만 이렇게 돈을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또 비싸 보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아이폰은 한국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만약 이게 실사용 시에도 편하다면 14,500원 정도 좋으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구성품은 그냥 이렇게 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들어있습니다. 여기 스티커도 있는데 이거는 본품 스티커 위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컬러 스티커라고 이렇게 그냥 떼서 붙이는 얘는 그냥 진짜 스티커인 것 같고 교통카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아이폰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장은 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아이폰 8 이상 지원이라고 또 적혀있죠. 어? 뭐야? 이렇게 아유! 아잇! 아무튼 이렇게 뜯으면 여기서 또 스티커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똑같은 스티커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스티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포장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대충 설명이 있고 어... 본품! 쫙! 열면 앱 교통카드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거를 떼서 이제 아이폰에 부착하는 건데 이거는 스티커로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아이폰에 뗐다가 다른데 붙일 때 다시 붙이기 위해서 여분의 스티커 한 장이 더 들어있어요. 아무튼 요거를 떼서 아이폰 위에 이렇게 부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이쯤? 조금 위에 이제 굴곡지는... 이 부분에 요렇게 일단 대충 요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폰 위에 그냥 스티커 하나를 붙인 거라서 사실 좀 보기 흉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요... 추가로 제공해주는 이 스티커를 붙이라고 한 것 같아요. 똑같은 색이 그냥 연보라로 여기 위에 그냥... 어이구 어이구 엥? 이것도 반투명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굳히기 좀 어려운 게 지금 이게 거의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품의 색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얘가 또 그냥 쓸 수는 없거든요. 앱에 들어가서 써야 해서 앱으로 편하게 결제! 삑 한 번으로 빠르게 결제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필수! 스티커 부착 확인! 요거를... 누르면? 다음 단계! 아 이게 회원가입도 해야되겠구나. 비밀판에서... 본인이 원하는 교통카드를 선택하세요. 아! 얘가 티머니나 이런 게 기반이 아니라 그냥 레일 플러스! 포레일 기반의 교통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니까 요것도 아마 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겠죠? 앱 교통카드 발급! 오! 아이폰에서 NFC 거의 처음 써보는데 아! 예전에 일본에서 그 스위카를 한 번 써봤구나. 카드를 클릭하면 스캔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 어? 이거 아이폰 그 소리인데? 결제 소리랑 조금 다르네? 오! 결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요렇게 나오고 현재는 잔액이 0원이기 때문에 일단 충전하기를 누르면 가상계좌입금 신용카드 일단 카드로 개인 아니 이거 실화냐? 아니 무슨 카드 수수료가 2.6%야! 아마 여기 등록된 결제 카드는 서비스 준비 중이라는 것을 보니까 자동 결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 애만데? 가상계좌입금 한 2만원만 일단 보내볼게요. 아 이러니까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서비스 안 하려고 하는구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개꿀이니까 입금을 하자마자 이제 충전이 바로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 세로 고침을 하면 오오! 이렇게 지금 충전이 되었고 세븐 데이스 레이러 이제 삑 교통카드를 사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삑에 대한 장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보다 지갑을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내지 않더라도 그냥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교통카드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삑 스티커가 조금... 이제 그래도 두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호환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예전에 가성비로 소개해드린 신지 모루의 제품인데 얘를 씌웠을 때는 케이스가 볼록하게 올라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진짜 핏감이 좋은 되게 얇은 케이스를 쓴다면 스티커 부분이 조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벗기고 봤을 때 꽤 얇은 두께예요. 거의 아이폰의 카툭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의 퀄리티도 처음 나온 것 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메뉴를 보더라도 충전이나 이용내역 사용방법의 경우에도 되게 간단하게 쉽게 쉽게 쓸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NFC에 대한 인식률도 이거는 사람마다 아니면 환경마다 케바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NFC의 인식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다가가면 바로바로 인식되는 정도? 그리고 잔액을 충전할 때 충전하기를 누르잖아요. 이때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붙어서 저는 계좌이체만 했었는데 어.. 진짜 돈을 거의 입금하자마자 광속으로 충전되는 것도 좋았습니다. 또 이 NFC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앱에서 여기 중앙을 클릭하면 이제 스캔 준비가 되면서 바로 결제 단말기에 인식시켜 주세요. 라는 창이 뜨는데 이렇게 되면 화면을 굳이 켜놓지 않더라도 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최대 4번까지는 그냥 찍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탈 때 한 번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해주고 돌아다니다가 환승할 때는 아니면 내릴 때 어.. 그때는 따로 스캔을 하지 않고 바로 찍으면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삑에 대한 장점이고 이제 삑의 단점은 솔직히 아이폰은 뒷판이 예쁜 맛에 쓰는데 얘는 삑 스티커를 붙이면서 아이폰의 그 예쁜 디자인을 많이 가려버렸어요. 또 아이폰 상단 NFC 태그존을 얘가 미리 붙여놨기 때문에 다른 NFC 기능 사용을 위해서 태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NFC 태그 기능을 삑에다가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귀찮았던 게 갤럭시는 NFC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냥 뭐 따로 준비할 거 없이 바로 찍으면 교통카드로 쓸 수 있지만 삑의 경우에는 무조건 탑승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누르고 스캔 준비가 완료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사용해보면 매번 이것을 켜야 된다는 게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결제 시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GS25 이런 데는 안 되고 아마 이마트 24인가? 그런데 가서 꼭 레일 플러스 결제로 한다고 말을 해야 이걸로 편의점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통카드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용내역을 볼 수 있거든요. 이때도 스캔을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몇 시에 지불했다는 것이 나오지만 상세하게 내가 어디서 탔는지 어디서 내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불과 금액이 나와있고 또 지금 보이다시피 잔액이 떠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잔액이 항상 떠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용을 위해서 태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잔액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잔액 조회 버튼을 누르고 태깅을 해야 잔액 조회가 돼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게 이렇게 찍더라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찍고 나서 또 잔액을 보려면 잔액 조회를 눌러서 꼭 스캔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도 태깅을 해야 되고 잔액 조회를 할 때도 태깅을 해야 되고 이용내역을 볼 때도 태깅을 해야 되고 항상 무엇인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실 소득공제 등록은 뭐 얘가 초기니까 이제 PC에서 하라는 걸 어느 정도 이겟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기능 이제 대부분의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태깅을 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속 태깅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이 태깅에 대한 팝업 노이로제가 생길 정도였어요. 아니 삑앱 개발자분은 이 팝업에 대한 패티쉬가 있나? 여기까지가 제 사용기입니다. 한국에서 아이폰은 애플페이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이고 색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 한 것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단! NFC 모듈을 부착하고 항상 태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갤럭시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불편한 교통카드를 왜 써? 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꼭 핸드폰으로 교통카드를 써야 한다면 추천을 드리지만 나머지는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애플페이가 되지 않고 교통카드 대용이기 때문에 지갑은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 그나마 편한 점은 대중교통을 탈 때 지갑을 꺼내지 않고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저는 편리함을 생각한다면 그냥 카드 케이스를 써서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넣고 후불교통으로 사용하고 결제할 때는 그냥 카드를 뽑아서 결제하고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서 출시한 삑을 구입해서 사용해 봤는데 색다른 시도는 좋지만 사실 실생활에서의 편리함 이런 것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